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나게 된 책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좀 뭐 늘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심리적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많은 책 중에 이 책이 좀 눈에 들어와 가지고 보게 됐는데 저는 이 책을 보다가 처음에 딱 서론을 펴서 뻔한 얘기구나 하면 읽은 걸로 하고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치료사가 쓴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이 여러분에게 소개된 것은 이 저자가 하나하나 쓴 내용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자기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가 하나하나 찾아진 내용이라서 좀 의미심장하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이 분은 여성분이신데 에이미 모린이라고 하는 여성분이신데 이 책에서 이제 좀 중요한 문구는 인생을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는 멘탈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얘기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현대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풍요롭고 많은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도 사실 인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지고 있는 상황 또 우리나라가 최근 30, 40년 사이에 너무 풍요로워져 가지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은 온실 속에 화초로 키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왜? 이미 우리가 다 온실이에요 너무 부유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저는 가난합니다 하는 사람도 세계에다 내놓으면 10% 안에는 드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멘탈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저자가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이분은 원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심리치료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전공도 하고 이렇게 직업으로 첫 발을 레디딜 무렵에 23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23살 때 돌아가시고 26살 때 그 남편과 함께 어머니의 3주기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와 오늘 저자인 에이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한 게 뭐냐면 농구 경기를 본 거예요 농구 경기 그래서 3주기가 되어서 남편과 함께 그 동일한 농구장에 가서 농구 경기를 보게 되는데요 그 농구 경기를 보고 온 다음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너무 많이 상심하고 몇 개월 동안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힘든 가운데에 이제 다시는 결혼이나 사랑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복직을 했는데 또 몇 년이 흘러서 이제 마음이 치료되고 좀 그래도 견딜만한 상황에서 새로운 남성과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또 이제 이번에는 그 재혼 가정에서 너무나 사랑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던 시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시안부 인생을 겪게 되면서 엄마하고 남편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만한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시아버지가 너무나 손주들 사랑하고 은퇴해가지고 몇 달씩 집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1년이면 시간을 보내던 이분이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고 죽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낙천적이고 그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던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해서 이 저자는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적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13가지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도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적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책의 원제예요 이 책은 원래 제목이 뭐냐면 13 Things Mentally Strong People Don't Do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지 않는 13가지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구글 들어가가지고 이분의 이름을 쳐가지고 이분이 하는 그 심리치료 사이트에 가보니까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멘탈이 건강한 여성이라면 하지 않는 13가지 멘탈이 건강한 키, 애들이라면 하지 않는 13가지 이렇게 이제 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뭐 자기나 아무 일 없고 마음이 건강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밝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 어렵게 사냐 하는 책들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자기가 이 13가지를 해서는 자기 인생이 망가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뭐 누구 책을 보고 여기저기서 베낀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13가지를 이렇게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두 번째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마라 세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번째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마라 다섯 번째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마라 여섯 번째 예측 가능한 위험은 피하지 마라 일곱 번째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여덟 번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마라 열 번째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마라 열한 번째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열두 번째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마라 열 세 번째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이 13가지를 본인이 이제 실천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상처 많고 한 바는 삶에서 1번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질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주변을 보지 못하는 아주 시야가 좁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사실도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자기 연민에 빠짐으로써 더 깊은 인생의 수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성경 속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떠올랐고요 이 인물을 꼭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나바를 제가 이렇게 좀 소개했어요 요셉으로 태어나 바나바로 살아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그냥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너무 평범하게 갖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요셉으로 기억하지 않고 바나바라고 기억을 하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다 즉 뭐 아유 저 사람 위로 짱 잘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뜻의 별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별명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 1세기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라는 지역이 원래 자기 조상들의 고향인데 여러 가지 일들로 유대인들은 당시에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A라는 지역이 자기 원래 조상들의 고향이에요 거기다 레위지파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지중해의 구브로라는 섬 우리가 키프로스라고 지금 부르는 그 섬에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로마에서 유대인이다 이거는 정말 소수민족이고 많이 불리함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대우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는 황제가 칭령을 내려서 두 살 밑에 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식의 불합리한 명령도 받았었고 또 여러 황제들이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또 불살라서 죽인 적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부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너무나 너무나 열등한 지금 미국에서 아시안 헤이트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폭력을 당하지 않고 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700년 전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아수르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리고 헬라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우리 세계사에 피면 다 나오는 나라 그렇게 정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했던 나라들에게 700년 동안 식민지로 시달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력이 약하고 힘든 사람들은요 자국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합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 동남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완도에 가면 전복다는 거 미역다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동남아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했었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온 사방팔방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자기 고향에서 사는 유대인보다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수십 배 더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로마치아에서 멸시당하던 유대인이었고 레위지파지만 본국에 살지 못하고 키프로스에서 살게 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우리에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냐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한 위로의 아들이다 초대 교회에서 가장 멘탈리 스트롱 피플이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했습니다 20대가 특히 20대 남자들이 몰표를 한쪽 당에다가 했다라는 게 통계로 나왔지요 사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전에는 상대편에 몰표를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공정하지 못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밤에 평소에 굉장히 진보적인 좌파 성향의 글을 올리던 한 시인이 이제 20대들에게 남성만 군대 가면 안 되고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조선시대 꼰대들이나 그런 할 만한 글을 올려가지고 그 밑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린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가지고 2년 늦게 취업하느냐는 거죠 여성들도 18개월 동안 대체복무를 해야 된다 남자들이 군대 가지 않는 경우에 하는 대체복무 그래서 그 대체복무로 사회복지 이런 거를 남성 군인들과 똑같은 돈을 받으면서 2년 동안 하고 같이 취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들이 수도 없이 날려있는데 댓글 중에 어떤 자매가 너네는 애 안 낳잖아 이런 댓글을 밑에 달았어요 우린 군대 안 가지만 우린 애 낳아 그랬더니 그 밑에 안 낳은 여자들 많잖아 댓글 달아요 그랬더니 그 밑에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아기를 안 낳더라도 사회가 가지고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아 또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돼 그리고 실제로 여성들이 연봉이 더 적은데 이런 손해는 누가 감당해 줄 거야 막 끝도 없는 댓글 싸움이 밑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렇게 자기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은 이미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멘탈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이 그럼 안 불공평합니까? 안 불공평한 적이 없죠 사실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빼면 몇십 년 전에 조선시대였어요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홍길동이 아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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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때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정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그 불공평한 걸 이 저자의 조언과는 다르게 말하고 표현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욕이 섞인 댓글들을 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불공평할 거예요 우리가 공평하게 이 세상을 바꾸려고 정치인들이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불공평해질 거예요 이번에 20대 남자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몰표를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정부가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불평등한 거를 고치려고 이 정당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남성들은 또 거꾸로 그럼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싸움은 끝이 없을 거예요 어느 쪽에서도 그리고 지금은 남성도 여성도 어느 쪽도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남성들 나름대로요 요새 이 정부 들어와서 남성 청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엄청 많아요 여성들은요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쪽 다 불만이 가득 찬 영적으로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환경 탓을 하면서 결국은 늘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이 또 지금 사회의 특징이고요 이번 투표에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높이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착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25절 그 사람은요 24절 뒤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했는데요 즉 바나바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뉴욕 정도 해당하는 도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사는 동경 같은 곳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국제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거기에서 영적 지도력을 얻었는데 뜻밖에도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가요 사울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다가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저놈은 옛날에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정통 유대인 바리세인들은 또 바리세인들대로 우리의 배신자야라고 해서 양쪽에서 다 공격받던 이 사도바오를 회심을 하고서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가 있었어요? 바로 다소라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뛰어난 재능을 보고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당신이 말씀을 강론해야만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해서요 나중에 누가 더 넘버원 지도자가 되냐면 바울이 넘버원 지도자가 됩니다 즉 자기가 넘버원 지도자로 있던 안디옥 교회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없는 일이죠 우리가 회사를 가든 어딜 가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특징인데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사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것은 그가 자기 부모님이 남겨준 구부로에 있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고 나서예요 뭐 그냥 착한 사람이 돼요? 그냥 말 예쁘게 한다고? 그런 칭호가 붙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칭호는 언제 붙게 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4장에서 그가 구부로에 있는 자기 땅을 가난한 로마의 사람들을 위해서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회에서 지위가 없어요 지위가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되죠? 돈이라도 있어야 되죠 요새 노인들이 굉장히 돈에 집착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손주도 자기 보러 안 온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내가 상속할 게 없으면 효도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노인들은 되게 돈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은 돈에 집착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식민지에 가장 작은 소수민족에 속한 별거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뭐라도 있어야 돼요? 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여기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는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이죠 부조 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도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보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더 높이 세워줘요 마지막으로 실패자를 위로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하게 돼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초대교회 1차 선교여행 그 유명한 1차 선교여행을 구부로라는 섬 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떠났던 사람이죠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가를 데리고 가요 2차 선교여행 때 이 요한이 마가가 같이 가고자 하는데 같이 갈 수 없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선교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같이 가기로 했다가 문제 일으키고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간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괜히 데리고 가서 분위기 망친다 바울은 안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걸 포기하고요 마가만 데리고 마가가 실패했던 사역지인 구부로로 다시 갑니다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에 간다 이게 구부로가 뭐냐면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실패했던 그곳이에요 그 실패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마가는 성공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위상이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아무나 보금서를 씁니까? 자기 공동체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마가가 자기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입지가 탄탄해져서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보금서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잘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갈은 마가 보금의 저자로 사도바울은 성경의 열세권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넘버원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바나바가 로마 제국에 선교를 했고 바나바가 마가 보금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가 직접 해야 그 일인가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원금을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서 한 분의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한다면 그건 그분만이 하신 게 아니라 보낸 우리도 바로 그 일을 동참한 거죠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오늘 바나바를 소개하냐면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바울과 같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백명 천명에 한 명밖에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나 바울같이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많은 팔로워들은 대부분 바나바 같은 삶을 꿈꿀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맡은 일들을 직업으로 감당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씁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도와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후원하는 선교사 또 여러분이 동역하는 이 단임 목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의 이 비결을 제가 아까 전에 그 13가지 중에 세 가지만 꼽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오늘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셉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만 딱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독일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참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힘들게 힘들게 자리 잡았는데 그 사람이 종필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700년 정도를 식민지 생활을 해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누구나 듣는 그렇죠? 아시리아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나라 바벨론의 너부간네살, 헬라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의 폼페이오스까지 그 수많은 정말 잔혹한 전쟁광들에게 시달려가지고 식민지가 돼요 얼마나 고생하고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게 오늘 13가지 중에 첫 번째 저자가 얘기하는 거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가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걸 소유하고 너무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굳이 자기에게 없는 것, 굳이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거죠 난 오늘 남궁경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남궁경 자매도 근데 이런 부분이 어려워 아이를 키우는데 이런 게 어려워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께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분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멘탈이 스트롱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무슨 멘탈이 강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도 안 쓰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많은 것을 보금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기질적으로, 유전적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보면 누가 욕해도 끝도 없는 사람들 그 중에 상당수는 국회에 가 있죠 그 수많은 욕을 해도 뭐 아랑곳하지 않아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강력한 멘탈로 정신 승리를 하더라고 이런 멘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맡기고 내가 비록 이렇게 이민자의 아들로 구부로에 태어나서 이 재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나온 이 멘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누구나 자기 처지를 비관할 만한 요소들이 있죠 어머니가 갑자기 처녀 때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사나 난 도대체 앞으로 뭘 해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1번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에미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누가 못해요 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 구부로에서 태어난 이민자의 아들인 바나바는 충분히 자기 연민에 빠질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난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가 왜 우리 세대는 취업이 안 되는가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반대로 말하면 왜 난 남자로 태어나서 내 동기들보다 2년 늦게 취업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니요 이 공동체가 자꾸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또 그거를 정치인들은 자극해서 표를 얻습니다 똑같아요 여자를 자극해서 표를 얻나 남자를 자극해서 표를 얻나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갈라치기해서 지금 20대가요 극단적으로 지금 또 남녀 갈등이 생겨버렸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지금 20, 30대가 취업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아파트는 아마 한 세 번 정도 다시 태어나야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멘탈까지도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정말 치명적인 약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6.25를 이기고 보릿고개를 이기고 월남전을 이기고 산업화 시대를 지난 사람들은요 정말 나라가 어렵긴 했지만 멘탈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말 이해하시겠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뭐 굳이 그 연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나바에게 특징은 오늘 13가지 중에 아홉 번째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라 요셉은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 정말 많은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온 사건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을 가서 위로한 거죠 회심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의심하고 회심했는데 바리세인들은 대신자라고 욕하고 둘 다 양쪽에서 공격받아서 오갈 데 없이 고향의 다소에 가 있는 이 사도바울을 염두에 두고 붙인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요 이 로마의 역사책을 읽어보면 로마에도 역병이 자주자주 돌았어요 그런데 그 역병이 돌 때마다 그 옆에 위로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또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어려움을 겪던 것이 바로 이 로마 사회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가 위로해줬을까요 이 바나바가 위로해준 거죠 그래서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내가 실패한 것도 너무 이미 불리한데 그 사람을 시기까지 한다 한번 예를 들어봐요 제가 목회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저보다 목회를 잘하는 사람을 시기해서 그 사람과 관계도 나빠졌어요 이거 최악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실패했으면 목회를 저보다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관계라도 좋아서 그들이 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저를 위로하고 저를 다시 세워주려고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시기까지 하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worst of worst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 자기를 바나바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도와줬다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이에요 실제로 바나바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발굴해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저를 세워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구나 내 초등학교 때 내가 참 어려울 때 그때 예수도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의 아들을 너무나 아껴주고 사랑해준 우리 4학년 때 담임선생님 또 6학년 때 담임선생님 그때 당시에 39살이었는데 이미 장노셨어요 그때 장노님이셨고 만수감리교회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세미나에 와가지고 내가 되게 반가웠어요 인천에 있는 만수감리교회 장노님이셨는데 그분 또 저를 얼마나 위로하시고 축복해주셨는지 몰라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소아마비가 있으신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져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저를 너무 사랑해주셨고 제가 비록 그 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았지만 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장학생이 추천해줄게 이 고등학교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주신 우리 선생님이 계세요 수많은 분들이 저를 축복하셨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제가 몸이 너무나 좋지 않을 때 저의 동기 신학생이자 형님께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종필아 이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 위에 쓰지 말고 너 건강검진하면 좋겠다 건강검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 건강해졌어요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세우셨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사역하며 지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위로자들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앞으로 좀 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된다면 이건 그분들의 덕입니다 수도 없이 쓰러질 만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분들은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분들은 저처럼 목회자도 아니고 이렇게 사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들이 그런 사역을 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 불공평합니다마는 그 불공평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열두 번째가 바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 세 번째 비결이에요 바나바는 왜 우린 로마에서 태어나서 저 로마 귀족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린 노예처럼 살아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죠 왜 이 사회구조가 이렇게 엉망이야? 사회구조가 엉망이지 않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 엉망인 것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럼 혁명이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고 새로운 정권이 생겼는데 또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가 돼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은 뭐냐면 로마를 탓하기보다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바울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를 시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마가요안을 돌아보고 섬기는 바나바 여러분 바울은 되기 어렵더라도 바나바는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음의 시작은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작 1절에 이사야의 복음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제일 먼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당장 전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그들이 필요한 작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들을 주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인도한 그 어떤 사람이 사도바울과 마가처럼 되면 여러분은 바나바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너무나 놀랍게 이 세상이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 원기라는 아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기라는 아이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인데 프로제리아라고 소아조로병에 걸린 아이예요 우리나라에 단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영상을 요즘에 제가 수십 번을 봤어요 너무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데 이 아이의 영상을 좀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별로는 나지 않아 여러분 요즘에 사는 거 어떠세요? 좀 많이 힘드시죠? 저희 아빠를 비롯한 어른들께 하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6살 중학교 3학년인 홍원기입니다 저는 미랄두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유튜브 윤리와 치해라는 채널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사실 4년 전에 저희 아빠가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여러분 요즘에 사는 거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죠?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 같이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키도 좀 작고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과도 살짝 다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길거리에 나가면 어린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곤 했어요 저희 가족은 이 병을 제가 5살 때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몰랐다가 제가 직접 병이 있다는 것을 1학년 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제리아라는 이 병은 심장이 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는 그런 병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어려서인지 제가 좋아하는 파워레인저를 TV로 시청하거나 또 어느 날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제 MBTI는 ENFP인데요 재기발랄한 활동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인지 친구들도 좀 많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친구들과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연락이 잘 안 될 때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마음이 자꾸 초조해지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영장을 못 가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제가 수영을 엄청 좋아해서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거의 매일 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좀 수영장을 아예 못 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몸도 점점 체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또 기분도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럴 때 스트레스를 푸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수영장을 못 가는 스트레스를 또 TV를 보거나 또 게임을 하는 것으로 풉니다 요즘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게임들이 많잖아요 이제 저희 집도 넷플릭스를 보거든요 기묘한 이야기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은 카트라이더를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롤이라고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데 제가 잘 못해서 친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저희 집에서는 아빠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냐면요 이제 아빠가 요즘에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이 잘 안 써져서 엄청 한숨 쉴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또 원래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아빠가 강연을 많이 다니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강연을 가시는 횟수로 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항상 아빠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기야 아빠 이제 뭐하지? 라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좀 될 때까지 제대로 쓰라고 하고 또 강연을 좀 어떻게 해서든 좀 다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제가 하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아이디어도 좀 주고 열심히 해보자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 욘니와 치혜라는 채널은 저의 별명인 욘니와 저의 동생 수혜 별명인 치혜를 붙여서 욘니와 치혜라는 채널 이름이고요 제가 원래 이 채널을 2018년도부터 제가 먼저 이 채널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제가 좋아하는 가멜라이더를 소개하는 채널을 했었는데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유튜브를 찍어볼까? 해서 아빠 그리고 제 동생과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거기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온 편은 아빠와 뿌링클을 먹었던 영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저의 꿈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2020년에만 해도 다른 꿈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서 보니까 유튜브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또 굉장히 좋아하고 또 즐겨하는 편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유튜브밖에 없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댓글이 있는데요 물론 다 따뜻한 말을 해주시지만 거기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너가 꼭 이 병을 이겨내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응원할게 이 소아조로증은 평균 수명이 12세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이제 평균 수명을 훨씬 넘게 살아서 사실은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소년인데 여기서 우리가 자기 연민을 찾아볼 수 있나요? 아마 이제 강연만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닐 것 같아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아닌 척하고 설교한 다음에 뒤에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이 아이는 그럴만한 아이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데 이 소아조로증 우리나라에 단 한 명밖에 없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처음에 목사님께서 이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겨졌어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로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는 아빠를 위로하고 아빠 글 좀 잘 써봐 그리고 내 유튜브 잘 도와주면 되잖아 뭐 이렇게 코로나인데 힘들어해 다 코로나인데 뭐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아빠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아이라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옆에 남아서 우리 옆에 이 바나바로 존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질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누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주변 아이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아버지께 원망할 수 있는 아이겠어요 그리고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탓할 수 있는 아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얼마나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의 기질과 모든 것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그동안 1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주사랑 공동체 주사랑 공동체도 둘째 아이가 중증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어떤 아이보다 이 집사님 아이가 상황이 중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작은 병을 가지고도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너무 낙심해 있더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고 이렇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어휴 하나님을 믿으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걸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절대 여러분의 상황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자기 연민과 식이질투 세상 탓하고 싶은 그 마음들 다 사라지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이 편지 보내고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또 영상을 공유하게 된다면 또 다른 분들도 많은 소망을 갖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부로 땅으로 온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바나바가 되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